예,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환경변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환경변수는 여러분이 자바를 실행할 때,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결국에는 클래스를 사용하게 됐는데 그 클래스가 이 컴퓨터 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지정하는 것이 바로 환경변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든 로직을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가져오는 그런 것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돼요.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이 만든 로직을,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만든 클래스를 자신이 만들고 있는 클래스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바로 경로를 지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공통된 로직, 다시 말해서 공통된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들이 그 공통된 클래스를 읽어오기 위해서는 경로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컴파일을 할 때마다, 아니 컴파일을 할 때마다 또 실행을 할 때마다 클래스 패스를 지정하는 것은 무척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환경변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클래스 패스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환경변수라고 하는 것은 운영체제에서, 운영체제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체제에 세팅하는 변수인데요. 이 변수는 그 운영체제 안에서, 그 컴퓨터 안에서 어디에 있건 간에 접근할 수 있는 아주 글로벌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 변수를 이용해서 약속되어 있는 변수를 여러분이 지정해 놓으시면 바로 그것이 그 용도에 따라서 사용이 됩니다. 자, 말이 좀 복잡해졌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운영체제에 있는 클래스 패스라고 하는 환경변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 저 클래스 패스라는 것은 자바가 나는 클래스 패스라는 환경변수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놓은 변수이기 때문에 저기에 여러분이 지정한 변수의 값에 따라서 자바는 클래스 패스 값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바로 이 부분 있죠. 이렇게 실행할 때마다 클래스 패스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체제의 클래스 패스를 지정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실행하지 않아도, 이 부분을 입력하지 않아도 이것이 마치 입력되어 있는 것처럼, 저 옵션이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동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환경변수를 지정하는 방법은 운영체제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아마 제가 수업 시작하는 초입에서, 자바 수업 시작하는 설치 부분에서 환경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윈도우 같은 경우는 제일 쉬운 것은 여기서 내 PC에서 속성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고급 시스템 설정, 그리고 환경변수를 누르고요. 새로 만들기에다가 클래스 패스라고 입력하고요. 여기에다가 점을 입력하고 세미콜론, 그리고 립이라고 하게 되면 마치 여러분이 옵션에다가 립을 지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요건 이제 상대 경로라고 해서 현재 여러분이 자바를 실행하고 있는 현재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클래스 패스를 지정하는 겁니다. 자, 확인 누르고요. 확인 누르고 그리고 이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요거는 껐다 키셔야 됩니다. 자, 다시 실행해서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립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다가 클래스 투점 패스 투점 클래스를 집어넣고요. 자바 그리고 클래스 패스 데모 투 를 실행시키면 실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환경변수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환경변수를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고요. 이 전체 경로를 지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경로를 경로가 이렇게 있다면 이 경로를 자, 환경변수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확인 확인 그리고 껐다 키셔야 되죠. 껐다가 자, 저처럼 다시 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실행하면 이번에도 실행이 됩니다. 경로를 전체 경로로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환경변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다른 컴퓨터에다가 옮겼을 때 예, 그 컴퓨터에는 환경변수가 지정이 안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어, 실행을 시키면 실행이 안 될 겁니다. 예, 이직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필요한 환경변수를 지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 윈도우 같은 경우는 배치 또는 뭐 어, 유닉스 계열인 경우에는 뭐 배쉬나 쉘 같은 그런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어, 환경변수를 지정해 놓은 실행파일을 별도로 만들어서 실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환경변수로 여러분이 클래스패스를 지정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각각의 운영체제별로 제가 환경변수를 지정하는 방법을 뭐 소개해 드리면 좋겠지만 뭐,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바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환경변수를 세팅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여러분이 운영체제별로 자바의 클래스패을 어떻게 환경변수로 세팅하는가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경변수까지 살펴봤는데요. 힘드시죠? 예, 막 경로가 나오고 터미널이 나오고 콘솔이 나오고 해서 아마 굉장히 이 마음에 심적인 부담이 되실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환경변수를 뭐 어떻게 지정한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당분간에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변수라기보다는 클래스패스가 무엇인가 그리고 클래스라는 것이 실제로 파일로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런 형태의 어떤 파일로 쪼개지는 클래스들을 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변수라는 시스템을 사용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클래스패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바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틀의 매니지먼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배울 패키지와 함께요. 뭐 그 안쪽에 있는 것들이 로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 뭐 클래스, 객체, 메소드, 유효 범위 이런 것들일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만든 여러 개의 클래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클래스패스, 또는 우리가 다음에 배울 패키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로직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로직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여러분이 아직은 규모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지는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수단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별로 공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차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수업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